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노와 스테레오 트랙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노와 스테레오 변환 또는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 트랙인데 그걸 스테레오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스테레오 트랙을 모노로 바꾼다던가 이런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큐베이스 13 버전이 나오면서 굉장히 편해진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큐베이스 13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팁이 항상 그렇듯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고 굉장히 쉬운 팁이거든요. 금방 말씀드리고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예제로 지금 이 분홍색 트랙과 이 오렌지색 트랙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시면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전에 모노 스테레오 변환에 대해서 다룬 그 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살짝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오디오 파형이 지금 모노예요. 그런데 왼쪽에 트랙을 한번 보세요. 여기 똥글뱅이 두 개 보이시나요? 이렇게 똥글뱅이 두 개. 이게 바로 스테레오라는 건데 원래 스테레오 트랙이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컴포트 파일 기능으로 이렇게 모노로 바꿨다고 해도 실제로 트랙은 그냥 스테레오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분홍색 트랙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스테레오 트랙이에요. 그런데 트랙의 이 컨피규레이션 이 트랙이 원래 이제 성질을 보면은 모노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팩터 같은 걸 넣었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한데 이 팩터가 스테레오 이미지가 왜 없어졌지? 아니면 뭐 공간계 같은 걸 넣었는데 어? 왜 한쪽으로 쏠렸지? 아니면 왜 이게 가운데에서만 나오는 것 같지? 뭐 등등의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오디오 트랙 만들어서 모노 트랙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옮기고 뭐 이거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테레오 트랙 하나 만들어서 옮기고 했었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큐베이스 13에서는 너무 편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제서야 생긴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왜 큐베이스는 이제서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큐베이스 13 이상 버전을 쓰는 분들은 아예 이제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능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오렌지색 해볼게요. 이 모노 파일이에요. 분명히 오디오가. 그러니까 어 뭐야? 스테레오네? 그럼 모노로 바꿔야지? 그럼 트랙 만들고 할 거 없이 그냥 버튼 한 번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나옵니다. 정말 채널 컴퓨게이션을 바꿀 거냐? 물어봐줘요. 이렇게 뭐 Don't Ask Again 누르면 이제 다시는 안 물어보겠죠. 근데 또 혹시 몰라요. 저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한 번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체크를 안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OK를 누르면요. 동그라미 하나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노가 그냥 바로 모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노 스테레오 전환이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걸로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위에도 한 번 해볼게요. 그 위에 뭐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 그냥 동그라미 하나. 모노 트랙이에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레오로 변환이 됐습니다. 너무 간편하죠? 기능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 사실은 큐베이스 13 나오면서 여기 약간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큐베이스 13이 나온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가상악기로 미디 트랙 위주로 많이 쓰다가 이렇게 오디오로 컨버팅 하거나 실제 리얼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할 일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 음악 작업 스타일들이 대부분 그렇듯 외부 샘플 가져와서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빈번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동그라미 버튼 모노와 스테레오 전환 그냥 가볍게 눌러가면서 편안하게 전환해서 모노는 모노대로 스테레오는 스테대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이 동그라미가 왜 안 보이죠? 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것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트랙 보이는 이거를 마음껏 에디팅 할 수 있는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버튼을 그냥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플로 되어 있으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심플로 되어 있는 거를 스탠다드나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추천하는 건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로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즈였습니다.